빠른 검색을 하고, 그리고 출발! 금산에서 삼각지 방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숨어있는 맛집이 많이 있는 삼각지! 서울역 앞을 지나, 순대문 옆으로 지나갑니다. 하이선유 서울시청을 지나서, 이순신 전무님을 만나면, 광화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순신 전 Ethics Hum San Jose 이제 이용하니까, 여기서부터가 4가 시작입니다. 잠깐, 태워서 동기 들어갈거구요. 지금 배터리는 81% 그리고 409km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부가 시작이고요 정류스쿠터 제피를 타고 한바퀴 부하코스, 폴리스 전체가 돌고 저희 집 간 다음에 다시 회설을 가서 제 GS를 풀고 올 겁니다 배터리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가코스 구간에는 방진통이 매우 많아 조심해야 합니다 와인딩을 하러 오는 자동차, 오토사이클, 자전거 때문에 이렇게 방진통이 많아가네요 가끔 중앙선을 넘어서 튕겨서 나오는 수업도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아바퀸도 짧게 되어있고 시누스도 없어서 정말 위험하네요 이제 제대로 코스에 진입했으니 경체를 즐기며 달려볼까요? 그거 재밌게 도와줌봐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 pagar tabllo 막는 분들이 Vocês 뵙게B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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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h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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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제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제 앞에 지나가던지 해서 맞으세요? 이거 떨어뜨리셨더라고요. 저게 뭐예요? 다리 있는 쪽에 모자 떨어져 있더라고요. 빨리 가야 돼. 네 맞아요. 일단은 주인을 찾아줬고. 여기서 음료수 한잔 빨고 구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커는 있고 아빠 그 분은 찾으러 가셨고요. 더욱 돼지고 있어. 덜렷한 장면이 죽을 path. 다음부터 다음부터 내는 중 하나는 나라가 죽는 중 하나 하나는 한잔 빨고 내려가세요. 뭐지? 소위가 휴수하자. 추육하기 했는데 이건 뭐야. década 취부다. 뭐 이거 걷어가는거 아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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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신호수까지 제대로 하고 있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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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